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윤정옥 작가님의 소설집 거울 속 뒷모습에 수록된 작품 그리움은 흐른다 를 준비했습니다. 강에 흐르는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 무심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누군가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느끼는 등장인물들의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편소설 그리움은 흐른다 윤정옥 소설집 거울 속 뒷모습 중에서 2021년 9월 발행 편행곳 세미입니다. 그리움은 흐른다 강마을 1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동네 변죽으로 강이 흐르고 있어서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이곳을 강마을이라고 부른다. 갈참나무와 소나무가 질서없이 섞여서 강가에 섰고 사람들은 무심히 그곳을 지나다닌다. 가끔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들이 꼭 60년대 도시의 변두리 동네 같기도 하다. 평화롭던 마을에 가끔 외지인이 나타나서 강 위에 산 언덕에 올라 무심히 강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절망적인 고민을 아는 채 추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지도 모를 일이다. 추락의 유혹을 누르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가끔 강물에 떨어져 허우적대는 것을 건져올리는 경우도 생긴다. 건져올리면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숨이 끊기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캄캄한 밤에는 떨어진 사람이 강물 따라 어디론가 흘러간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이튿날 침묵의 강을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다닐 뿐이었다. 동네 한편에 밥과 술을 파는 갯주집이 하나 있다. 주로 이 동네 사람이 손님으로 온 타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접상 들리는 것이 강마을 주막이다. 어스름해질려게 동네 사내들이 술 생각나서 들러야 두어서 너시 들어와서는 소주 두 병에 막걸리 한 대 정도 시키기 일수이다. 안주는 두부와 김치면 그만이다. 술이 거나해지면 서로 먼저 계산하기를 기다렸다가 눈치가 보이면 아끼고 아끼는 꼬깃꼬깃한 돈을 속 주머니에서 꺼내 먹은 값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근래 개발이니 뭐니 떠도는 소문도 많은데 아직도 사람들은 현대식 건물은 피하고 옛 모습 그대로인 강마을 주막을 즐겨 찾는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 주막집 주인 안아긴 주모의 이름을 모른다. 그냥 편의상 옛부터 여태까지 주모라고만 부를 뿐이다. 동네 경사가 나도 슬픈 일이 생겨도 의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면서 복덕방처럼 걸쳐가는 곳이다. 사람마다의 가슴에 새겨진 강마을 모습은 저마다의 추억이 다르고 어쩐지 쉽게 떠날 수 없을 것 같은 끈적한 정이 든 곳이다. 또한 강마을 주막이 있는 한 이 마을과의 정을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보름달이 두둥실 하늘 한가운데로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강바람을 쐬러 나오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둥근 달을 보며 가슴에 미래를 가득 담고 어른들은 어릴 적 뛰놀던 추억에 젖는다. 그가 이 강마을에 다시 나타난 것은 1년 만이었다. 비쩍 마른 몸에 광대뼈만 도드라져서 나온 얼굴 초점 없는 시선 추레한 잠바 차림 혼이 나간 육신의 껍데기만 입혀놓은 것 같은 몰골 의욕 없는 표정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어찌 보면 인생을 통달한 것 같기도 했고 어떨 땐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자기 자신도 그 내부를 빠져나와 버린 듯한 육신 이 마을에서 그를 떠돌이 김씨라고 부르는 것과 관심 밖의 시선으로 흙이 쳐다보는 것일 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같았다. 아 뭐 혀 해가 중천에 떴는디 일어나지 않구서 자고로 아침잠이 없어야 잘 사는 배벼 초저녁 잠이 많아 아무데서나 쓰러져 한잠 자고 나서 부지런을 떨며 손발을 쉴 새 없이 놀려야 직성이 풀리는 주모의 소리다. 새벽이지 싶은데 주모에겐 아침인 것이다. 가영은 하품을 하며 미다지 방문을 열었다. 아침부터 누가 술 처먹으러 온다고 그래요. 어젯밤 다 꼬꾸라졌을 텐데 아 이거 사 해장술 준비하려면 배추 다듬어야지 국물 안 쳐야지 밥도 해야지 할 것이 그리도 없남? 이때 문이 덜드룩 열렸다. 그 김씨였다. 돌아보는 주모의 눈에 놀람과 반가움이 겹친다. 아니 아이고 김씨 아녀? 어쩐 일이요? 다시 왔어? 서울 가서 장가를 들어 잘 사는 줄 알았는디? 장가는요 무슨? 그가 희주긋더니 구석에 놓인 탁자로가 앉는다. 나 소주 한 병만 주쇼. 암 주고 말고 아 하품하지 말고 온능온능 찌개온 치고 끓으면 가져다 놔. 새벽부터 눈곱도 안 띄고 술 처먹으러 오는 놈은 부자될 놈인가. 공시렁거리며 아직 졸음이 남아있어 엉거주춤 서있는 가영에게 소리치는 주모. 손님이 오면 늘 조급해지는 주모이다. 아니 손님의 머릿수가 그녀의 머릿속에선 빠르게 돈으로 환산되어진다. 손님 입에서 빨리 주시오 재촉소리만 나면 이윽고 덜드룩 문 열고 나가버릴 것 같은 불안감의 똥마려운 강아지 꼴이 된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해야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영이 손님 상에 앉아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유행가를 뽑을 땐 이 선술집 하루가 무르익는 이슥한 밤이었다. 술은 때에 따라 변하는데 누구에겐 안식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겐 도피가 되기도 하며 누구에겐 카페인처럼 각성제가 되기도 한다. 또 때때로 술은 상처를 헤집어 피 흘리게도 만들고 포기를 시키는가 하면 배짱을 부풀리기도 하며 신명도 만들어준다. 때론 살기를 도두기도 하지만 그런데 헛된 망상만 꿈꾸다 가게 만드는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가영에겐 희망과 좌절만을 안겨다 준 술이었다. 시 도시에서 이 강마을까지 흘러들어온 지 해수로 6년 이상스럽게도 다른 곳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고 고향인 양 머무르는 곳이 되어버렸다. 또 이 강마을을 떠난 사람도 5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끈을 누군가가 메어놓고 풀었다 당겼다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 좋은 신랑 만나서 이 마을 떠날 줄 알았더니 소주병을 들어 술잔에 따르며 김씨가 가영에게 말을 건넨다. 주제에 남 걱정하남 비웃음 담긴 얼굴로 가영이 돌아보는데 주모가 잽싸게 가로챈다. 아 눈에 베는 걸 쫓아야재 뚱구름을 잡아 뭘 혀 아랫마을 마씨가 좀 좋아 제일 낫두근한 조건이 그 말에 눈을 하얗게 흘기는 가영 가당찬타는 표정이다. 누굴 어떻게 보느냐는 듯이 아 김씨도 알지? 대답 대신 또 희죽 웃는 진성 다시 한 잔 들이켜는 그는 마치 그것이 답이라도 되는 양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마을이 좋아서요 한다. 어이구 왼수 왼수 어째야 혀 순간적으로 주모의 가슴 속에서 두터운 업같은 세월의 상처가 스쳐 지나간다. 김이 뽀얗게 뿜어져 나오는 국소 뚜껑을 한 번 들었다 놓으며 주모는 한숨같은 말을 흘린다. 그려 그려 아까운 청춘 다 받쳐서 보내고 남은 수고했어라 허고 강귀신이 나와서 쓰다듬어 줄게요. 탁자 위에 놓인 파란 소주병에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여과 없이 통과하니 조금 남은 술이 더욱 투명해진다. 다시 한 잔 따라 붓는 진성의 손이 병 속의 남은 술만큼이나 허약해 보인다. 검은 물결이 일렁였다. 달도 뜨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물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묘한 화음을 냈다. 멀리 서 있는 산속의 나무들은 장정인 양 버티고 서 있는 것도 같았고 바람에 으스스 몸을 추스리는 것도 같았다.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적 속에서는 동물의 소리보다 인간의 소리가 더 무섭다더니 신경이 곤두세워졌다. 머리가 쭈뼛에 옴을 느끼며 가영은 남은 소주 반 병을 한 번에 다 마셔버렸다. 알코올의 화끈거림이 무섬증을 조금 가시게 했다. 변함없이 흐르는 물소리. 언제부턴가 물은 어느새 가슴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언제였던가 저 소리를 들었던 때가 파란 하늘을 타고 흐르는 하얀 구름 엄마 저 구름은 자꾸 어디로 가노? 그냥 흘러간다. 그냥 흘러 어디로 가노? 비가 되어서 내리기도 한다. 그럼 하느님이 비를 뿌려준 게 아니네? 엄마는 와 거짓말했노? 뭘 말이가? 비는 하느님이 내려준다 카면서? 에휴, 니는 맨날 뭘 그리 꼬치꼬치 물어 쌌노? 지지바 대충 듣는 것이 없데 승가시겠으리 엄마는 경숙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다. 갑자기 빨라진 엄마 걸음에 경숙은 고꾸라질 듯하며 달려간다. 성난 듯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허둥지둥 걷는 엄마의 얼굴을 견눈질 해본다.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사람 같다. 구름이 가는 곳 끝까지 묻고 싶었으나 엄마의 굳은 표정이 다섯 살 경숙의 입을 다물게 했다. 엄마, 좀 천천히 가지! 숨을 핥다기며 겨우 말을 했을 때 엄마의 뺨에선 굵은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광대뼈 밑을 흘러내리는 눈물이 지는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이 경숙은 구슬처럼 영롱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엄만 언제나 저렇게 자주 눈물을 흘렸으니까. 경숙아, 어? 네, 밥 배불리 먹여주고 예쁜 떼떼 옷 입혀주고 카모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지. 인형도 사주나? 그럼 사주고 말고. 새 옷 입고 인형 갖고 놀고 있으마 엄마가 데리러 올 끼가? 어? 엄마 말해봐라! 경숙이가 이 다음 커지 뭐 그때 만난다. 엄마하고. 몇 밤 자야 내가 커지는데? 백 밤 자면 된다. 그게 올 만큼인데? 하늘만큼이가? 그래. 엄마는 어둠보다도 더 짙은 한숨을 뱉어냈다. 텅빈 들력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논뚝길을 걷는 엄마의 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엄마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훔쳤다. 나루토에 도착했을 땐 사공의 하루 일을 끝내고 막 목선을 메워두고 있던 참이었다. 저 보이소 아저씨. 저 좀 건네주이소. 사공은 귀찮다는 듯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젊은 여인 염순희와 초롱초롱한 경숙의 눈빛을 보던 사공은 말했다. 급한 일아이머. 내일 일찍 가시지요. 아니라예. 오늘 꼭 가야해에. 네. 웃도는 더 드릴긴데. 가 주이소. 엄마는 간절히 부탁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웃도는 필요없소이다. 구렛나루신한 마음 좋게 생긴 아저씨는 말뚝에서 밧줄을 풀었다. 가난이 흘러보이는 옷차림 때문이었을까. 사공은 큰 인심을 썼다. 아, 그때 사공이 박절히 거절했더라면 되돌아와서 하룻밤 사이 엄마의 마음에 변화가 왔을지도 모르고 굶어 죽더라도 엄마의 채취를 맡아가며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인데. 사공이 어두워오는 강가를 가로질러 갔다. 배에 몸을 맡긴 엄마의 몸은 배가 흔들어주는 대로 가늘게 흔들렸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고개가 자꾸 반복해서 까딱까딱여졌다. 배가 흔들어주는 것인지, 그녀가 배의 흔들림에 고개를 까딱여 맞춰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오냐 오냐 잘하는 거다. 푸짐한 쌀밥에 실컷 먹고, 뜻이 나릇목에서 자고, 고운 옷 입고 귀하게 크거라. 돈, 돈이 웬수지. 내 꼭 이 웬수를 갖고야 말기다. 까딱여지는 고개에 맞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장단을 맞추었다. 어둠이 베이기 시작하는 강 위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신기한 듯 경숙은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중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물소리. 언제까지나 그렇게 세상과는 무관하게 흐르는 저 소리. 가영은 가까운 인기척에 화들짝 놀랐다. 진성이었다. 깜깜한 공간에서 담뱃불만 빨갛게 공중에 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환히 떠올려졌다. 가까이 대해본 적은 없어도 그가 나쁜 짓 했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영은 그 점에 본능적으로 안심이 됐는지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강바람을 쐬며 자갈 위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어떨 땐 나무 그늘 아래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기도 했다.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따로 뒹구는 육신. 무엇일까? 그를 그토록이나 버려두게 한 것은. 칠흑같은 어둠이라더니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나는 별이다. 오늘 영업은 안 해? 왜 여기에 나왔어? 그런 김 씨는 왜 맨날 여기에 와 있어요? 나야, 떠돌이 김 씨니까. 자조의 웃음이 단뱃불에 스쳤다. 김 씨도 이렇게 맨정신으로 지낼 때가 있어요? 가영이가 영업 안 하는 날이 술을 안 먹는 날이 되듯이 나도 가끔 그런 날이 있지. 그때 히끗, 배가 하얀 새가 옆 나무로 옮겨앉는 모습이 보였다. 물소리는 여전하다. 물은 수평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흐르지만 절대 스스로 멈추지는 못한다. 지형이 수평이 되면 그땐 멈출 것이다. 그때가, 그때가 언제쯤이 될까? 엄마 생각이 난다. 새 옷 입고 인형 갖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 끼가? 어? 말해봐라! 육중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물소리. 언제까지나 그렇게 세상과는 무관하게 흐르는 저 소리. 머리 푸른 귀신의 긴 머리칼같이 버들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진성이 그 나뭇가지를 잡아당겨 꺾는다. 나 같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기 위해서 술을 찾지. 잊어버리면 안 될 추억이 있나 보죠? 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는데. 잊어버려야 할 기억 때문에 술을 찾는다. 음, 잊어버려야 할 기억 때문에 술을 찾는다. 복습하듯 되뇌는 진성. 술을 털어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잘될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진성은 그리운 사람을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가끔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친다. 진성의 가슴 속에서도 스치는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야, 이년아! 니년이 뭔데 15년간 살아온 곱돌레를 이혼시켜? 아, 아니요요! 악을 써대는 수원댁의 억울한 소리에 경숙은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워 아니라고만 소리쳤으나 가슴이 탔다. 아니긴 뭐가 아니여, 이년아! 애민 년이 기생 년이니까 그년의 그 딸인 게지! 왜 엄린은 들먹거려요? 기생이나 재취나 거기서 거기죠! 일부 종사 아닌 다음에야! 경숙은 자신의 어머니를 욕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참을 수 없다. 저, 저, 저년! 말버릇 좀 보게! 썩어지지 못해, 이년! 계모 수원댁은 악이 받쳐 경숙의 머리를 쥐어뜯는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경숙을 쫓아가다 들어오던 남편 도각과 맞부딪힌다. 또 전장이요? 왜 맨날 애는 들복구구려? 동네 창피해서 어디 밖에 나가겠어요? 당신은 소문도 못 들었수? 곱돌아버지가 읍에서 만났는데 짜장면을 사주더구먼유! 경숙은 그제서야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흐른다. 거, 아무나 사줘도 다 따라갈게요! 허, 참! 말만한 기집애가 저리 철이 없으니 이 동네에 유명한 남봉꾼인디!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 집에 그 딸이요, 그 아버지! 아니, 뭐야! 이 애펜네가 정말! 때릴 듯 싸리자루를 집어들며 녹이 등등한 도각은 수원댁을 쏘아본다. 곱돌레 이혼을 왜 나하고 결부시켜요? 멀리 서서 변명하듯 흩어진 머리채를 추스리며 말하는 경숙의 눈이 황망하다.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경숙은 그날 밤 머리를 감는데 한 움큼 머리칼이 잡힐 정도로 뽑혔다. 분하기도 하고 뽑힌 머리칼만큼이나 억울하기도 했다. 거실에서 아버지 도갑의 전화 내용이 욕실 문 틈 사이로 들렸다. 상대는 서울 사는 작은 아버지 진갑이다. 진갑이냐? 내다! 경숙이를 네가 좀 맡아주어야 쓰겄다. 아무래도 지의 어미하고 맞질 않아요. 형님 신중히 생각하셔야죠.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젠 신중이고 뭐가 없다. 동네 창피스러워서 원. 싫으냐? 그러면 대신 논마지기 좀 떼주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수경이 입시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죠. 한 1년만 데리고 있어 다오. 그동안의 미용기술 가르쳐서 미용실 하나 차려주든 좋은 놈 있으면 시집 보내든 할 테니까. 쩝쩝 다시는 진갑의 입맛이 쓰다. 그렇게 해서 이튿날 서울로 올라온 경숙은 석 달 동안 작은 집에 머무르다 아주 나와버리고 말았다. 거기도 있을 곳이 못됨을 알았다. 아버지 진도갑은 경상도 여자를 만나 여자애를 낳았다. 떼어달랄 때 죽어도 새끼만은 못 준다고 끼고 살다가 경숙이 5살 먹었을 때 제 아버지 찾아주어버린 경상도 엄마 염순희를 경숙은 또렷이 기억한다. 강물을 건네다 주던 사공 아저씨의 검은 구렛나루 수염까지. 그녀는 가끔 장날이면 곱돌아버지가 사주는 짜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머리핀, 손수건, 책, 스타킹, 티셔츠, 사준 물건들이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되었다. 그것만 가방에 쑤셔 넣어갖고 다니는 재산목록 1호였다. 곱돌아버지는 왜 바람둥이란 별명이 붙었을까. 내겐 바람둥이 짓 한 것이 없는데. 경숙은 중얼거린다. 책방에서 책을 골라주던 곱돌아버지의 모습은 따뜻한 기억으로 경숙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있다. 정이 그리운 경숙에게 곱돌아버지는 친아버지 같았고 어머니 같았고 때론 집안의 큰 오빠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타이르기도 했다. 의지할 곳 없이 부유하던 경숙에게 기대고픈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가을이면 뒷산의 임자 없는 밤나무를 털어 밤도 줍고 도토리도 주었다. 가을 한나절 햇살이 비치는 산소에 등을 대고 앉아 경숙이 싸운 김밥을 먹으며 아저씨는 김동인의 감자며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며 김동리의 무녀도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날은 배부른 돼지의 철학자가 되어 산을 내려왔다. 발피는 낙엽 소리가 여느 날과 달랐다. 따뜻한 햇살에 잠자리가 춤을 추고 익어가는 빨간 감이, 떨어진 대추가, 노란 은행잎이 가슴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그런 평화에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벌받을 것 같았다. 어쩌면 자연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선명히 나타내 주는 걸까. 경숙은 따뜻한 곱돌아저씨의 손의 감촉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날은 손도 씻지 않고 잠들었다. 그런데 곱돌아저씨는 왜 이혼을 했을까. 정말 동네 소문대로 자신 때문이었을까. 경숙은 가끔씩 바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두 달, 석 달 만에 나타나기도 한 아저씨가 정말 궁금했다. 간첩일지도 모른다더니, 아니 옥살이도 했다더니, 그 소문도 정말일까. 아, 그게 무슨 상관이람. 그립다.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경숙은 아저씨가 안 계실 때 동네를 떠나온 것이 못내의 마음에 밟힌다. 내일 내가 읍에 나가서 가영이에게 맛있는 밥 사줄까. 가영이, 가영이. 그래 가영이였지 내가. 가영은 퍼뜩 현실로 돌아와졌다. 김씨가 무슨 돈으로? 왜? 돈 없을 것 같아? 그런 걱정 붙들어 매셔. 내겐 전부 필요 없는 돈이야. 필요 없는 돈이 어딨어요. 점심때도 바쁜가? 저녁이 바쁘죠. 영업 시작 전 점심때가 좋아요. 좋아. 버스정류소에서 만나.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김진성 씨만이 가영을 술집 여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술을 마셔도 혼자 따라서 혼자 마신다. 옆에 가영을 앉혀놓고 손을 잡고 가슴을 주무르고 싶어 안다라는 무사내들과는 다르다. 가끔 그는 순수한 소년 같기도 하다. 이튿날 마침 장날인 읍은 부산스럽다. 비좁은 장터에 앉아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 한 움큼 더 집어서 돼빡 위에 얹혀놓은 시골 안악들. 장터엔 잡곡부터 나물까지. 고양이 새끼도 있고 토종 강아지도 있었다. 진성과 가영은 강아지를 안아보고 쓰다듬어준다. 그 중 가장 힘이 세어 보이는 하얀 복실강아지 한 마리를 고른다. 두 사람은 짓궂은 초등학생같이 장터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빈대떡 집으로 들어섰다. 진성은 막걸리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동안 둘은 강아지의 정신이 팔려 혼을 놓친 사람들 같다. 진성은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던 아내를 떠올린다. 가영은 쌀이 울타리와 누런 복실강아지를 안고 골목으로 나와 아이들에게 휩싸여 복실이의 영리함을 자랑하던 생각이 난다. 먹을 것을 상해 놓고서도 진성과 가영은 서로 강아지를 안으려고 빼앗는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성은 자기 집에 들렀다 가지 않겠느냐고 가영에게 물었다. 집이래야 방 한 칸과 창고뿐이라며 진성은 가영을 안내했다. 밭둑 사이로 난 길을 걸어 들어가다 약수터가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꺾어들면 감나무가 있는 시골집이었다. 가영은 호기심에 방 옆에 달린 창고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커다란 화판과 그림도구들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들어와! 가영은 진성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다기와 서랍장만이 달랑 놓여있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완성된 그림 세 개가 벽에 걸려있었고 한 개는 좀 큰 것으로 걸려있는 액자 아래 기대어 세워놓았다. 가영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전부 남색 계통의 그림이었는데 서양화로 어디서 본 듯 많이 익숙한 외국 풍경 같기도 한 그림들이었다. 가영은 그림에서 황량한 바람이 일어나듯 텅빈 공허가 느껴졌다. 빈틈없이 가득 찬 구도와 색에서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림 하나 추억 골목이 있고 한 사내가 회색 콘크리트 벽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게 서있었다. 중절목까지 쓴 허름한 신사복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그 사내 뒤로 멀리 뾰족한 교회 지붕마루가 보였다. 예수 믿으면 천당가요 하고 외치듯 종소리가 골목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어딘지 어수선하면서도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 속의 사내는 폐허에서의 고독 같은 걸 느끼는 듯했다. 그림 둘, 간이역 살찌고 잎이 많이 달린 풍성한 나무가 두둥실 날아오를 듯 동트는 새벽의 어두움 속에 서있었는데 나무 뒤에는 초등학생이 그린 듯 촌스런 1층 양옥의 간이역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역의 색깔은 노란색과 분홍, 파랑이 희망적으로 섞여있었다. 꿈꾸는 간이역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그림 셋, 아이들 그의 그림에서는 남빛나는 푸른색이 주조를 이루었다. 저녁이라 햇살이 붉은빛이 도는데도 불꽃놀이하는 벌거벗은 아이들만 살색이고 멀리 서있는 빌딩 숲들도 푸른색이오, 건물도 회색빛, 불꽃조차 시원찮은 벽돌색으로 꺼져가는 모습이었다. 우울이 그림 전체를 지배했다. 그림 넷, 카페에서 외국의 어느 노천 카페인지 파라솔 밑에 사람들이 탁자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밝은 모습을 담았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주문을 받는지 탁자에 앉은 남자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탁자 세 개에 따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각각 딴 세상을 꿈꾸는 듯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역시 푸른색 바탕이었다. 노천 카페 하나 빼고는 다 여기 있을 때 그린 거야. 여기 다시 오기 전에 그렸던 것들이야. 그런데 난 그림을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허전함이 손에 잡힐 듯 느껴져요? 모르지. 그건 나도 열심히 그렸는데 내 마음이 들켜버렸는지도. 요새는 안 그려요? 계속 작업을 하시지 그래요. 손이 굳어서 될는지 몰라. 쉬었던 사람들 원래대로 되려면 1년 정도 걸린다는데. 가영이 모습 하나 그릴까? 내 속마음 들키면 어쩌려고요. 가영인 들키면 안 될 비밀이 많나 봐. 비밀은 아니지만 전시하고 싶은 맘은 없죠. 알았어. 아무 떼고 스케치 해달라면 그건 쉽게 해줄 수 있어. 혹시 그림 중에 하나 줄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창고에 있는 것에서도 골라봐. 둘은 광 속의 그림들을 뒤적이며 감상한다. 방 안 그림들과는 달리 주로 희망과 행복이 바탕에 깔려 있음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서울 집에 있을 때. 몇 점만 갖고 왔어. 다시 이렇게 밝은 모습들을 그려봐요. 왠지 방 안에 그린 그림들은 어둡고 희망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아, 진성 씨는 그림에 더욱 파고들어 내면 깊숙이 파묻힌 그의 영혼을 불러내어 한바탕 굿이라도 하듯 춤을 추워대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러면 그의 병든 혼은 치유될 수 있을까? 갑자기 가영의 가슴 속에 맑은 물이 솟아올라 깊은 우물을 가득 채울 것만 같았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가영의 머리를 스쳤다. 썩어가는 가슴 속에 숨어있는 맑은 물. 숨죽이고 눈 감고 있으면 맑게 흐르는 저 물소리. 밑바닥을 흐르는 저 소리. 청량한 샘물을 덮고 있는 혼탁한 물소리를 걷어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성 씨가 살아날 수 있다. 가영은 그 믿음에 확고한 신념에 섰고 그 신념에 진저리를 쳤다. 진성은 그의 그림이 인쇄된 팜플렛을 보여주었다. 전시회에 내놨던 작품으로 미술평론가는 내면의 풍경을 담아내는 그의 작품은 관념적이고 때로는 몽환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라고 적고 있으나 가영은 사실적 표현에서 허무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영혼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서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바람이 그들을 쓸며 가고 있었고 가슴이 쌓아한 그 느낌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그림의 특징이었다. 진성이 사준 강아지를 안고 한 손에 사료를 들고 오니 주모는 눈을 부릅뜬다. 아니, 웬 강아지? 제가 기를 거예요. 버리는 밥도 아까운데 잘 됐죠, 뭐. 환장 허건네. 김 씨가 사줬어? 네. 마 씨가 사줬다면 또 몰라. 호랑이 재만하면 온다더니 마 씨가 멀리서 슬렁슬렁 걸어오고 있다. 안녕들 하시오. 오랜만에 오시는구먼. 그래, 별일 없고. 주모는 마 씨를 반긴다. 웬 복시리? 주모는 가영에게 눈을 꿈쩍하며 내가 한 마리 얻어왔소. 예쁘지? 한다. 나 줘요. 내가 기를게. 안 돼요. 가영이 너무 큰 소리에 놀란 눈빛이 되는 마 씨. 우리 애들이 강아지를 원체 이뻐해서 그래. 안 그래도 한 마리 얻어서 구하나 했거든. 장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뺏어갈까 봐 강아지를 안고 획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가영. 이른 저녁에 선술집은 덜 익은 가민 양, 떫은 맛이 난다. 좀 더 이슥해서야 분위기는 무르익는 것이다. 마 씨는 가영을 옆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쥔 채 놓을 줄을 모른다. 잠시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물론 다른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만큼 매상을 올려 보상도 해주므로 주모는 마 씨의 비위를 건드릴 세라 똥 마려운 강아지 꼴이 된다. 가영은 연신 방문을 열고 강아지를 살피느라 시선이 밖으로만 꽂혔다. 강아지 이름 지었어? 아니요. 아직 못 지었어요. 자, 한 잔 받아. 마 씨는 가영의 술잔에 술을 부으며 해피 어떨까? 아니, 참 암놈이야? 네, 공주라고 할까 봐요. 공주? 하하하하, 그거 괜찮군. 그날 마 씨는 가영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했다. 영업이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지루했다. 가영이 손님에게 웃는 모습은 여전히 귀엽고 탐스러웠다. 그러나 전에 없이 어딘지 싸늘한 바람이 이는 것은 자신에게 거부의 깃발을 든 것처럼 부정적인 느낌이 왔다. 마 씨는 뺨에 살이 있어 후덕해 보이는 인상과 잘 웃는 착한 면이 있는 가영이 자기 아들, 딸을 잘 보살필 것 같아서 가영과 결혼해 집에 들어앉히고 싶어했다. 술집 아가씨 출신이기는 하나 턱 없이 맑은 면이 순진해 보일 때가 더 많았다. 마 씨가 가영의 주위에서 맴돈다는 것을 안 김 씨와 가영의 김 씨를 보는 눈이 따뜻한 시선이라는 것을 안 마 씨는 미묘한 갈등에 얽혀갔다. 풀기 없는 떠돌이 김 씨가 마 씨의 눈에 우습게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김 씨는 잠깐 들었던 가영의 부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문득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 동네 순박한 시골 처녀 같은 인상만 갖고 있을 뿐 전혀 술 따르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 건 마치 막내 여동생 같은 이미지 때문이었을까. 환경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녀 자신이 환향끼가 있어 스스로 술집에 나온 것은 아니다. 주모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뛰다가 지금은 작지만 어엿한 건설회사 사장이 된 마 씨가 믿음직스럽고 돈도 좀 모았다는 풍문이 더욱 안심을 주었다. 가영이 저 철없는 것이 어쩐지 마 씨한테는 쌀쌀하고 일이 일찍 끝난 날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김 씨와 꼭 강가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어째 심상치 않아 보여 불안했다. 돈이면 다 안 뒤 돈 없는 놈 만나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중년에 고달프고 노년에 부르예지려고 하는 감 아휴 결사 반대해야 혀 암만 그렇고 말고 주모는 솥에 물을 부어 누룽지를 긁어모으며 궁시렁거린다. 바람이 이는 강가 자갈밭에 앉아있는 가영 가영의 무릎을 베고 누운 진성은 강아지를 안고 잠들어 있다. 이럴 때의 강물은 평화롭다. 풀밭 위에 앉아있는 곱돌레 아저씨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날의 오후 햇살같이 진성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여학교 미술 선생이었다던 김진성 씨 어느 날 퇴근길에 한잔하자며 끌어잡던 동료도 따돌리고 진성은 신혼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곧장 들어왔다. 아내는 대문의 초인종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든 것일까 열쇠를 넣어 문을 따고 들어와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에 자기 것이 아닌 낯선 남자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거실 탁자엔 두 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퍼뜩 스치는 예감에 안방문을 열었을 때 미친 듯 몸부림치는 남자의 벌거벗은 등이 보였고 그 충격으로 남자의 몸 아래 누워있는 아내의 표정은 혼절인지 무화지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진성은 그대로 뛰쳐나왔다. 그날로 집을 나와 들어가지 않았다. 충격을 삭히기 위해 정신치료를 받았다. 이어서 아내의 가출을 알았고 집을 나간 지 한 달 뒤 이곳 강가에서 실종되었음을 경찰이 알려왔다. 경찰은 진성의 아내는 사고가 아닌 자살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아내의 신발과 소지품이 반드시 정돈되어 강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만의 특징이라며 증거로 삼았다. 유선은 없었다. 둘이 다정하게 마신 찻잔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그것 때문에 진성은 강간이 아닌 간통으로 알고 오해를 했던 것이다. 강간범이 여유있게 둘이 차를 마신 뒤 행위를 했단 말인가? 오해는 아내의 자살로 이어졌다. 아내는 피가 마르게 하루하루 기다려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남편 진성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단정짓게 되었다. 아내는 외판원에 책을 사주게 되었고 그는 이야기 도중 동향이며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았다. 커피를 마시고 교도소에서 나온 외판원 동창생은 호의를 베풀어 물건을 사주는 동창생인 아내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분명 강간이었음에도 퇴근 후 보았던 그들의 정사는 진성에게 화관으로 보이기에 충분하였다. 아내의 실종은 살아서 나타나든 시신으로 나타나든 둘 중 하나였다. 다만 자살쪽이 더 혐의가 짙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진성은 아내의 시신이라도 건지고 싶었다. 사랑했던 아내였다.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받고 싶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만남에 대한 희망이었고 진성은 이 강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세월이 가며 희망에 대한 믿음은 점점 퇴색되어 갔고 사랑과 죽음과 회화는 한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가영은 진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은파를 보았다. 햇살이 별처럼 부서지며 물의 굴곡마다 여기저기서 은파가 생겨났다. 문득 그때가 떠올랐다. 순수했던 곱돌레 아저씨와 자기를 동네에서 이상하게 소문을 낸 것이다. 안으로 열정을 삼키며 흐르던 강은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변하듯 답답하게 흘러가고만 있었다. 진성에게 무엇으로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자신이 물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가영은 진성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공주가 먼저 깨어났다. 공주가 고개를 흔들자 목에 건 딸랑방울이 소리를 냈다. 진성이 눈을 뜨며 돌연 가영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가영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묻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버들까지와 가영의 머리가 한 방향으로 납풀거렸다. 내가 김씨의 죽은 부인 대역을 할게. 김씨가 곱돌 아저씨가 되어요. 김씨에겐 부인의 환영보다 더 위로가 돼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가영에겐 곱돌 아저씨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김씨는 작은 돌멩이를 주어 물수제비를 떴다. 공주가 날아서 물 위를 튀고 있는 돌멩이를 보며 짖었다. 장난을 알고 있다는 듯 꼬리를 쳤다. 뜨고 있는 파문은 돌멩이의 진실을 안다. 마씨가 가까이 오자 공주가 지저댔다. 공주는 마시만 나타나면 지저댄다. 며칠 전 공사 입찰 경쟁에서 떨어진 모양이다. 이 놈을 개새끼 재수없게! 마씨가 발길로 공주를 걷어찼다. 공주는 깨갱 소리를 지르며 뒷꽁무늬를 움츠리고 피해갔다. 마씨는 경쟁에서 떨어진 분풀이를 강아지에게 해댔다. 주모는 가영이 못 본 걸 내심 다행으로 여겼다. 강아지 비명 소리를 듣자 가슴 밑바닥에서 묵직한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걸 어금니를 물고 못 본 채 했다. 눈으로 가영을 찾던 마씨는 묻는다. 가영이 어디 갔어? 덥다고 강바람 쐰다고 방금 나갔는디 올 거요. 에휴 되는 일이 없어. 마씨도 가영과 진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고 싶던 차였다. 마씨가 덜드룩 문을 연다. 아니 마씨 어디 가게? 주모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바람 좀 쐬고 있다가 오겠소. 강가로 나온 마씨는 진성과 가영이 같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근접하기 어려울 만큼 두터운 벽으로 울타리를 친 것 같았다. 단단히 쌓아올린 벽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어 보였다. 패자의 실망이 마씨를 폭발하게 했다. 분노와 질투가 진성을 두들겨 팼다. 진성은 자갈밭에 쓰러졌고 마씨는 쓰러진 진성을 보며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강가에 큰 돌멩이를 들어 진성을 내리쳤다. 검붉은 피가 진성의 머리에서 뿜어져 나왔다. 가영은 발을 동동 굴렀으나 119 구급차는 소리만 요란했지 느릿하게 다가와 진성을 싣고 응급실로 갔다. 마씨는 구속되었다. 다음 날 담당 의사는 가영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이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다. 여기 이쪽 뇌 좌상으로 뇌 조직이 멍든 상태입니다. 뇌진탕보다 심각하고 지금으로 봐선 격막하 혈종이 나타나진 않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진성은 미래가 불투명한 채 입원실로 옮겨졌다. 가영은 진성을 간호하기 시작했다. 가영은 주모의 눈치를 보며 매일같이 죽을 수 없다. 또 죽소? 그럼 어떡해요. 진성 씨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걸. 참 열려놨다. 열려놨어. 주모는 보자기를 펼쳐준다. 가영은 맛있게 쑤어진 죽을 보은통에 담고 차나베 나물과 멸치볶음, 계란말이도 넣었다. 보자기로 꾸린다. 이리 줘. 가자. 됐어요. 금방 올게요. 걱정 마시고 계세요. 일 없어. 도시락 보자기를 든 주모는 덜드룩 문을 열고 먼저 앞장을 선다. 가영은 불안하다. 진성에게 싫은 소리를 할 모양인가 하고. 시골병원 병실. 진성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가에서 넘어가는 해를 보고 있었다. 진성은 이미 자신이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렇게나 버려둔 몸이 회복하기 어려움을 알았다. 공연이 가영에게 또 하나의 슬픔을 얹혀줄 순 없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계산이 진성의 머리를 지배했다. 문소리가 들리고 들어오는 주모를 본 진성은 의아해서 두 사람을 바라본다. 몸은 좀 괜찮아?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궁금해서 왔지. 휴, 한숨을 쉬는 주모. 가영은 차나불산 보자기를 푼다. 네, 강마을에 흘러온 지 벌써 30년 됐네. 애 업은 채 산 꼭대기에서 강물에 떨어지려고 모진만 먹고 치마폭을 뒤집어 썼어. 구타에 애까지 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술주정뱅이 놈을 믿고 살 수가 있어야지. 사람은 한가닥 희망이 남아있으면 그걸 산신처럼 믿고 죽지는 않네. 끝까지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땐 죽음을 생각하지. 모진 목숨이라 떨어지는 걸 누가 봤단 말이요. 어둑한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요. 일찍든 보름달 때문이었어. 금방 건져 올렸는데 아, 글쎄. 아이는 죽고 내 몸 옆구리에 난 상처는 그때 생긴 걸쎄. 사는 건 다 맘먹기에 달렸네. 이 집 저 집 허드렛니를 도우며 살았는디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게 아, 그렇게 남편 때문에 지긋지긋했던 술. 그 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 다 소용없더라고. 김씨,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생각 많이 했고. 돈도운 했지만은 결국 돈보다 사랑이요. 나 같은 녀은 늙은 시절에 사랑보다 돈 택했더니 하이, 이 꼴이 됐어. 김씨 때문에 거칠었던 가영이가 온순해졌지. 여자다워졌다니께. 불쌍한 애야. 가영이를 봐서 어서 털고 일어나야 해. 잘 먹고. 주모는 진성의 등을 토닥여준다. 창밖을 보고 있던 가영이 가슴 속으로 한 줄기 물이 흘렀다. 주모가 열고 나간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영의 가슴에 찼다. 주모가 돌아간 뒤 가영의 손놀림은 편안해졌다. 주모의 위로를 받은 진성은 잠시 편안하고 문득문득 그의 표정에서 행복이 무늬처럼 떠올랐다. 가영은 진성의 병실 침대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주모는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 두부, 밀가루, 식용유를 사서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강가에 앉았다. 잠시 쉬어가려는 참이다. 바람한 점이 없다. 강물처럼 냉정한 것이 또 있을까.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는 물은 어쩌면 무서운 업이 되어 자신에게 늘러붙는 것도 같았다. 떨어져 죽은 아이가 우는 눈물이 고여 강물을 만드는 것 같이 아이의 눈물로 보이기도 한다. 뼈가 저려오는 아픔이다. 그 어여쁘던 아이를 업고 뛰어든 저 강물 아, 아가야. 저승에 가서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이 애미 용서해주고 주모는 치마 끝을 잡고 코를 행푼다. 주모의 가슴 속엔 저 물이 핏물로 변해 언제부터인가 문득문득 뒤통수를 쳐댔다. 용헌무당 데려다가 걸판지개 구슬 한번 희앗으면 쓰겄는디 아예 넋이라도 달래줘야 허겄는디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고 안 되누먼 휴, 한숨을 짓는다. 주모는 자식같은 가영에게 내 주꺼들랑 화장해서 이 강물에 뿌려달라고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두었다. 그러면 마치 아이와 혜호라도 하게 되는 것처럼 주모는 위로를 받는다. 가영에게 마씨를 붙여주려고 했는데 어째 마씨의 성질이 꼭 전남편과 같은 것을 보고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다. 그려, 돈이 다가 아니여 인간이 우선이제 맘씨 하나는 떠돌이 김씨만 못혀 아, 인정이 있어야 정이 들고 살을 붙이고 살지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노을이 아가의 볼처럼 붉다. 내 목숨, 내 사랑 다음 생에 만나자. 주모는 서름이 복받치기 전에 후딱 일어나 자리를 뜬다. 노을이 아주 넘어가버려 어두워질까봐 걸음을 재촉했다. 상처를 사귀고 사겨 이젠 감정을 조절할 줄도 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의사는 가영을 불러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진성은 알고 있는 듯 어느 날 가영을 가까이 불렀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봉투를 꺼낸다.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진성은 생각한다. 언젠가 실종된 아내가 나타난다면 서울 집을 팔아 다시 새롭게 집을 짓고 새 출발해야겠다고 했던 생각을 그는 가영에게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쳐먹었다. 그 외에 모든 재산도 가영에게 주어야겠다고 고개를 주워거린다. 내겐 필요 없는 재산이야. 이것 가영이 갖고 이 강마을을 떠나. 새 출발해. 진성은 힘들여 입술을 움직였다. 가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입을 꼭 다물지만 멈출수록 눈물은 더 속구쳤다. 봄빛이 푸르고 아름다우며 강물소리가 먼 태구적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듯 감미롭고 무엇보다 상처로 얼룩진 짧은 인생이 가영은 처음으로 행복하게 느껴졌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이 강마을에서 느낀 행복이었다. 그러나 진성의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불행이 오다니 치명적인 상처는 정신까지 흐려놓는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만 육체의 심한 고통은 정신을 미아로 만들어 놓는다. 절망하는 진성을 보며 세상이 또 한 번 자신을 버린 것 같아 가영은 흐느꼈다. 진성은 지난 날을 떠올린다. 세월을 뭉텅뭉텅 쓰레기통으로 버린 못난 인간. 가영이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허무의 끝을 바라보며 끝으로 삼지 말고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야 해. 들풀처럼. 진성씨, 부인 만나려면 더 살아야 돼요, 진성씨. 진성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영이가 강유되고 내가 강가에선 나무가 되어 다음 세상엔 같이 만나 살자. 가영은 진성의 눈빛을 보며 그렇게 읽어내린다. 진성이 어금니를 물며 먼 곳을 바라본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됨을 가영은 안다. 가영의 슬픈 눈빛은 허물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슴이 저려움을 느낀다. 어느 때부터인가 진성은 가영의 청순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꼈다. 진성이 가영의 손을 잡는다. 그들은 와락 서로를 껴안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세요. 진성씨가 살아만 준다면 어디를 가서 살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가영은 진성의 침대에 얼굴을 묻는다. 어디선가 강물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하늘으로 흐르고 있었다. 강은 왜 끊임없이 가슴속을 타고 흐르는가. 지금까지 윤정옥 작가님의 소설집 그리움은 흐른다 감상하셨습니다. 이 소설을 쓰신 윤정옥 작가님은 1994년도에 등단 이후 장편소설, 그 여자의 전설, 렌즈 안의 여자, 단편소설집 마지막 기억, 그리고 에세이와 동화집 등 다수의 작품을 쓰시고 한국소설 작가상, 횃불 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중견 작가십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작가님의 작품들을 낭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